이게 2002학년도였나. 언젠가에 그 쯤에 여기 이렇게 빗금쳐가지고 지진 생기는데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왔던 문제예요. 아주 옛날에 있었어요. 벌써 한 15년도 넘었네 이게. 제가 한 8살 때인가 그때 나왔던 문제예요. 아니지. 8살 때가 아니지. 15년 전이면 한 3살 때인가 그러겠다. 그렇지? 아니지. 계산이 어떻게 되지? 이렇게 산수를 못하니. 제가 28살이니까 15년 전에 나왔으면 몇 살이냐 그때. 하여튼 13살 때인가 그랬나 보다. 자 저기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.